심사위원 여러분, 점수 입력이 모두 끝나셨으면 마감하겠습니다. 두 분의 기운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대를 마치신 소감 어떠실지요? 여기 무대에 우리 나이쉬랑 같이 무대에 나오니까 너무... 간도... 아니, 이렇게 내게로 일어서 조금 미안하고...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둘 다 마음이 좀 뭉클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다희 씨는... 성장하는 게 너무 보여요. 맞아, 맞아. 성장하는 게 너무 보여요. 맞아, 맞아. 늘고 있는 게 너무 보이고 이 다희 씨는 얼마나 연습을 혼자 끙끙 알면서 많이 했을까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눈으로도 보여요. 귀로도 들리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무대 정말 최선을 다한 무대. 잘 봤습니다. 어... 사실 마리엔 씨는 정말... 그리고 아까 막 애들이 막 으에에에에 하는데 약간 휘트니 유스턴이 탁 왔다 갔어요. 진짜... 휘트니 유스턴. 네. 오늘 두 분 화합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두 분의 점수 집계가 끝이 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생존하게 되는 1대1 데스매치. 폭풍 고음으로 시원한 무대를 보여준 카사스 마리엔에이 씨. 그리고 중점의 소울 넘치는 무대를 선사해준 정다희 씨. 두 사람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아, 참. 누가 떨어져다 싶고. 무대 너무 좋았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셨는데. 어, 진짜. 너무 잘했다.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단 한 명의 참가자는 카사스 마리엔에이 씨일까요? 아니면 정다희 씨일까요? 1대1 데스매치 결과. 네, 축하드립니다. 카사스 마리엔에이 씨가 1대1 데스매치에서 최종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에 직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미안합니다. 아유, 다희 잘했다! 다희 진짜 잘했어. 여기 무대에서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나희 씨 우리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고 다음 시간도 만나자, 시간이 있으면. 다. 만나자. 그래라, 그래라. 저로서는 너무 아쉽지만 저는 이 곡도 저에게 도전이었고 또 마리엔 언니 제가 2차 준비하는 내내 팀원으로서 정말 너무나 든든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과 대결을 하게 돼서 사실 좀 힘겨웠긴 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박수 한번 주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다희 씨도 진짜 많이 늘었다. 맞아, 맞아, 맞아.